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. 와 드로 빨리 찾으려고 기사한테 시간 안줄라고 정화 그냥 걸어버리는 클라스 봐라 야 야 이거 졌는데? 진심? 핸드가 너무, 아 씨, 아 궁극홀라고 2탄에 광명의 정신을 했나면 기사가 뭐랬 잘하네, 침묵사지 잘하네 체력 올려준다, 핸드도 너무 좋고, 플레이도 좋고 이거는 덱 더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절대 못 이겨요 아시죠? 너무 약해 신성화나 평등이나 어.. 잠깐만요 신성화는 좋은데, 아 치는 것도 좋다, 아 좋다 좋다 바꾼 게 더 좋다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다행이다 다행이다. 버프 안좋아서 다행이야 이건 있잖아요. 고기의 내성으로 갈게요 한 턴 한 턴 버티는걸로 아 씨팔 아 핸드가 너무 아 괜찮아 괜찮아 아직 괜찮아 아직은 할만해 지능감 들어놓고 P26이면은 아아아아악 아 왜 항상 아아악 내 필름에서 나가 정리를 위해 야 핸드 진짜 너 너무 좋다 어? 핸드 너무 좋아 알아? 에바잖아 아 진짜 좀 심하네 아 못이기겠다 저 못이기겠어요 진심 못이기겠어 아니 저거 어떻게 이기지? 진짜로? 왕충이나 지는검? 왕충이나 지는검? 와 미쳤나? 아 진짜 못이기겠는데? 쓰읍 해적전사 두번잡기 드루랑 기사로 아 너무 깍세다 아 아 아 아 아